동의대는 중고교생들의 진로와 진학 설계를 돕기 위한 2019 동행 진로진학체험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 동의대 효민체육관에서는 전국에 천여 명의 중고교생과 학부모가 참가해 유학 교육과와 소방방제행정학과, 간호학과 등 25개 대표학과를 직접 체험하고 담당 교수와의 상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학생회관 대강당에서는 2020학년도 대입 설명회도 개최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안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동의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교육과정과 운영 프로그램, 지원 혜택 등을 안내하고 3D 프린터, UV 프린터 등을 활용한 메이커스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